르노 삼성 자동차가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에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 등 특별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해 차량 특별지원 캠페인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 르노 삼성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된다. 한편 캠페인 기간 동안 수혜로 인한 차량 파손에 의해 보험 수리를 받는 고객은 자기부담 분명 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으며 유상수리비 보험을 받는 고객은 부품과 부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내차사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르노 삼성 자동차 AS 브랜드인 우토솔루션이 제공하는 평생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르노 삼성 자동차 안경욱 AS 담당 상무는 이번 수혜 차량특별 지원 캠페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부담을 없애고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다. FGFDGDF FGFDGDF Quest